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은 이준석 본인은 지금 자신이 떠들고 다니는 그런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 행위가 아니다고 믿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나는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압도적인 다수가 이준석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이준석에게는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준석이 하고 다니는 그런 은행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준석 은행은 과연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이준석의 표현대로 유엔 무슨 인금 무슨 규범인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준석의 은행은 해당 행위다 여러분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문에는 6만 7천명 정도가 응답을 했고 답은 3개입니다. 해당 행위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다.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97% 사람들이 해당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간이 설문조사지만 통상여론조사가 천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정지지도 조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670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6배 정도의 그런 표본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에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것은 공병호 tv를 시청하신 분들도 참여했을 것이고 오다 가다 이런 설문지를 보고 온라인상에서 답하신 분들 계실 것이기 때문에 무슨 뚜렷하게 특정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하고는 별로 크게 관계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시간입니다. 그다음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보니까 3시간째입니다. 1시간 정도가 더 지나가지고 1만 1천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해당 행위다가 97%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6700명 정도가 참여한 설문조사나 1만 1천명 정도가 참여한 설문조사나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10만 명이 참여하거나 100만 명이 참여하더라도 설문조사의 최종 결과에는 고작 96%, 97%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압도적인 다수 97%가 이준석의 은행을 해당 행위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란 친구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냥 사실이나 이런 부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입장에 유리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세뇌가 돼가지고 자신이 정말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겠죠. 여기 이 부분은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1만 1천명이 참여했어도 97%가 그래서 민크고래님은 나르시즘에 빠진 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민주당과 손잡고 탄핵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노안 거중님께서는 해당 행위가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장석현님은 어린 사람이 너무 빨리 커서 세상 돌아간 걸 잘 모를 모양입니다. 대통령 선거전 때부터 해당 행위를 대놓고 하고 다니다. 이런 것을 본인만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토탈 트루스님은 표현의 자유의 이름하에 말한 그것이 계속 당의 해를 끼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해당 행위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말씀이 나오신데 지금은 소리가 잘 들립니까?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죠. 소리가 잘 들리시면 소리가 잘 들린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97%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이준석이 지금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궁금해 가지고 좀 인기도가 높은 그런 의견을 한번 봤습니다. 전 옥래님 같은 경우는 정직한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을 테인데 거짓과 어매를 선동하는 야비한 행동과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오만 방자한 태도 영원히 대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준석은 사람 되기는 근론 같아요. 사람이 되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올해 나이가 37인가 38 정도 됐을 건데 징계를 받을 때까지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징계 이후에 보이는 그런 행보를 보니까 완전히 그 인성 자체가 바닥하고도 그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바닥하고도 그 밑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 가지고 사용하기는 불가능한 원래 우리 옛말에 사람 고쳐서 못 쓴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 바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약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걸 나르시점으로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대망상적으로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나 양식 같은 그런 기준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이번에 국힘당의 당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제명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적을 칠 때는 과감하게 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물렁물렁하게 나면 다음에 칼이 그쪽에서 이쪽으로 날아오게 되는 거죠. 맺고 끊는 것은 분명해야 되고 신상필보는 더욱더 엄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당을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개판으로 만드는 미꾸라저 같은 그런 젊은 친구를 그냥 무슨 물렁물렁하게 사람 될 것이다. 주변의 이목이 두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엉거춤춤 이렇게 뭡니까 주섬주섬 두리번 두리번 하게 되면 또 당하는 거죠. 오늘 여기 토탈트루스님이 뭐 그대로 지적하셨네요. 가만 놔두면 5년 내내 저짓을 할 것입니다. 뭐 정확한 표현인 거죠. 5년 내내 저짓을 하는 겁니다. 5년 내내. 5년 내내 그 짓을 할 테니까 그건 조기에 정리해야 되는 거죠. 종소리님은 이준석 행위에 매우 큰 불쾌감을 느낍니다. 연구 제명시켜서 정치판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상관 노인님은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가 이 같은 분탕죄를 일으켰더라면 초장에 이미 제명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이준석은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텔레비전 라디오에서도 출연 못하게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 친구는 출퇴근은 자전거를 하고 직업은 택시 운전을 해야 됩니다. 테임스 박 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라디오 출연까지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자유민주사회니까. 이현 님은 심각한 인격 파탄자라고 봅니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사회 경험도 없이 바로 정치에 떼어들어 못된 것만 배우고 지켜보니 인격 형성이 덜 되어서 성품이 뭐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정치판에 떼어들어서 못된 것을 배웠다기보다도 원래 성품 자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감정이입 능력이 보통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 그게 동물하고 이런 사람이 큰 차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것을 듣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데 떠들고 남의 상처를 받든 어쨌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해양주권님은 해당 행위도 행위지만 인신 모욕 욕짓거리일 뿐입니다. 법 이전에 윤리도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맹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표현의 자유라고 갖다 붙이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더구나 우리 같은 일반인은 욕을 하면 모욕죄로 행사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국민도 일할지인데 공당의 당대표라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소리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조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공공의 안정과 질서에 책임 있는 위치에선 더욱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든 오늘 한 97% 정도의 분들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 점이 여러분들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